네, 매력적인 오페라 아리아 세 곡을 연달아 감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무대에 설 때마다 어떤 멘트를 할까 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늘 제가 관객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박수 좀 더 치시라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뒤에서 무대 뒤에서 들어보니까 20주년 기념 공연 관객들이셔서 그런지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또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 좋게 들렸는데요 선생님들 입장과 퇴장을 이렇게 뒤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보일 때부터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인교수 항상불 선생님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고 이번에는 우리 가곡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들을 건데요 못니저 그리고 부끄러움 이 두 곡을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아까 첫 무대에서 이미 만나셨지만 지휘에는 강성구 선생님 그리고 피아노에는 김혜경 김미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박수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인교수 항상불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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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